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영국이 아주 거하게 타이완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즈 트러스가 지난해 5월 타이완을 방문해 킹타이 강종 중국에 대항하는 타이완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중국의 군사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로비를 했습니다. 지금 타이완에서는 트러스가 쩡쯔 수왕맨 랜 정치적 두 얼굴의 여자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취임 7주 만에 최단명 총리 기록을 세우고 물러난 끈떨어진 전객이 타이완을 농락했다고 난리입니다. 리즈 트러스는 타이완을 방문하고 석 달 뒤인 지난해 8월 케미 바데녹 상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노폭의 본사를 두고 있는 리치몬드 디펜스 시스템이 중국의 지뢰 제거 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즈 트러스는 이들 장비를 팔지 않으면 중국이 결국 직접 제품을 역설계해 같은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리치몬드 디펜스 시스템이 돈 벌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빨리 처리해주면 감사하기 이를 때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치몬드 디펜스 시스템은 하원 의원이었던 리즈 트러스 지역구에 있는 방산업체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리치몬드 디펜스는 지난해 4월 판매 허가를 상무부에 신청했으며 아직 계류 중입니다. 영국 상무장관 케미 바덴녹은 트러스에게 보낸 답장서안에서 판매 허가에는 신중하고 철저한 고려가 유망된다면서 처리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리즈 트러스가 타이베이를 방문한 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와 관변단체 왠징 지진이 350만 대만달러, 1억 4천만원의 고액을 트러스의 강연료로 지불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처음 보도했는데 차잉원 총통과 우자오시의 외교부장 등 민진당 지도부가 줄줄이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이완에 와서 용감하게 중국에 맞서라고 몇 마디 립서비스를 한 트러스가 중국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려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리즈 트러스는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다리를 꼰 채 립서비스를 해주고는 꽤 남는 용돈벌이를 한 셈입니다. 그녀는 강연회에서 타이완과 집단서방국가 간의 군사적 유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제나의 분쟁 예방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국방협력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임자인 리시순학 총리에게 중국이 위협임을 분명히 밝히고 태평양지역에 타이완을 포괄하는 경제적 나토를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중국을 배제하고 타이완에 가입을 지지할 것과 G7, EU 회원국, 한국, 호주 등이 그룹에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타이완 매체들은 뭐 저런 일이 다 있느냐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끈떨어진 영국 여자 한 명에 농락을 당했다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불명예 퇴진한 리스트라스는 타이완에 나타나 중국과의 모든 협력과 대화를 중단하고 해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대러 제재와 유사한 제재를 중국에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차이완 정권에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는 환대도 받고 돈도 두둑기 챙겼습니다. 입으로는 반중, 뒤로는 친중 행각을 보이면서 타이완 사람들을 가슬라이팅 한 셈입니다.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로 공군사령관을 지닌 짱 옌팅은 트러스가 원래는 타이완의 지뢰제거 장비를 판촉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이 이미 미제장비 M136 볼케이너로 기울자 중국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이완의 여러 정치평론가들은 차행원 민진당의 바보같은 행태에 포화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트러스가 타이완인들을 농락하도록 한다는 정권의 무능함이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즈 트러스에게 거액의 강연료를 지불한 웬징 지진도 한 번 털어야 한다고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이 관변단체가 낸시 펠로시, 마이크 폼페오 등 외국 인사들을 초청하면서 돈을 마구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즈 트러스는 1월 13일 라이칙다가 선거사 승리하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유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면서 타이완이 스스로를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은 리즈 트러스가 차의 인원에 뺨을 한 대 때린 데 이어 라이칙도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당 부총통 후보였던 짜오사오캉도 원래 하던 방송사회자로 복귀해 리즈 트러스 스캔들을 다루면서 차의 인원의 민주당 정부에 외교 참사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가 자기 지역구를 위해 타이완을 배신했다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짜오사오캉은 그동안 선거유세에 고생했는지 얼굴이 좀 삭았습니다. 타이완은 돈 앞에서는 의리도 없는 앵글로섹슨의 행태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당당하게 중국의 침력 위협에 맞서야 한다면서도 이미 계약한 무기조차 몇 년째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기사에 이미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리즈 트러스가 타이완을 가지고 놀았다는 폴리티코 기사가 나오자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많이 납니다. 라이칙더가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타이완 주가는 사흘 연속 폭락했고 환율도 요동쳤습니다. 당장 안보 리스크로 외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또 중산층의 이민 움직임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미 상류층의 80%는 이민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80% 정도는 그린카드나 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에 남아 일하는 가장만 유사시 뜨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타이완인들이 미중 사회에서 민주주의인 미국을 수택했다고 단순히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스로 타이완은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국에는 뉴스 한 줄 없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